전복 눈알이 뭐예요? 내가 먹자 모르는 거라 왜? 전복이에요? 맛있겠구나. 점심 못 먹는 거 아니야? 전복은 좋아하세요? 전복 좋아하지 이거 싫게 뭐가 있어 이게 빠따구이 해먹고 내장은 죽게 먹을까? 근데 진짜 달팽이 같이 더듬이도 있어요 그것도 먹어요? 여기 있다면 이게 딱 날라가지 않을까? 얘는 그럼 언제 먹어야 제일 맛있는지 지금 아니야? 근데 이게 뭐 제철이 있냐 이게 양식인데 뭐 사시사철 나오는데 딱히 자연산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? 자연산을 먹어봤나 내가? 못살긴 했지만 모트도 막 한 2만원 하겠다 하나예요 큰 맛이에요? 원가가? 어 와 이거는 큰 사이즈예요 양식치고 큰 사이즈지 팔미니까 큰 게 맛있나 봐요 저는 모를 큰 게 맛있어 설도 많으니까 오늘은 죽이랑 구이로 드시나요? 그럼 이거 두 가지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살짝부터 할까요? 그럴까? 그럼 사이즈까지 세척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뭐가 씹혀요? 아니 뭐 씹히는 게 아니라 검은 점액제 같은 게 떼야 이 상태인 거야 원래 난 너무 귀찮아서 좀 대충 닦았거든요 대충 닦아도 못해 설사 한 번 하고 말지 뭐 자 이 정도면 됐고 오우 오우 어!!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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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이 오우 얘 노래가 절로 나오네 노래가 한 번 더 넣어보자. 군복 살은 잘 안 나요? 내 거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살은 야 지금 야 이거 혹시 이빨이냐? 그러네. 이빨이 들어갔었네. 그럼 다 조사진 거 아니에요? 이빨? 뭐 이빨 먹는다고 뭐 죽는 거 아니에요? 이 새끼야. 설마 그러겠어? 아이고야. 아 이거 금세 먹네 죽. 오늘 아쉬운 대로. 아 아깝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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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빼리겠다. 아이고. 아이고. 이거 내가 특별히. 이거 내가. 이거 줄게. 이거 줄게. 이거 내 거. 내 거야 내 거. 아이고. 아이고. 음. 으으으으으으음. 맛있어요? 야 이거 니네가 맛봐야지. 이거를. 난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. 먹어봐. 아. 이야 이 간도 기가 막히겠다. 아아. 진짜 맛있어요? 맛있지? 간을 진짜 잘.. 아.. 기가 막힌다.. 괜찮으세요? 뭔가 채소가 없으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맛있네요 일단은 소주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아쉬운 게 없고 다음에는 이런 시간에는 안 찍었으면 아니면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하든가 내가 오늘 찍는 거 알았는데 차를 일이 있어서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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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